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동석이 형이 이기기 쉽지 않아? 옆구리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왜냐하면 이걸 막을 수가 없죠 계속 막고 있는 거에요 어디면 끌어보는 게 없지 야, 내가 계속 이거 못 끌어 정 정보수기로 아 근데 이게 영화 때 영화 때 또 복싱을 또 연습을 했어 어 뭐 100원 다 했는데 야 이거 뭐 어릴 때 우리 호랑이랑 사자랑 싸움 누가 이겨요? 그치 그냥 얘기야 기술을 그 형이 너무 장착을 했다 준비하시니까 한번 놀러오세요 그치 그냥 놔두고